서현민 굉장히 섬세하게 아 좋은데요 약간의 고비가 될 뻔한 그런 장면이었어요 지금 이 공을 만약에 실수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좀 이상해질 수 있는 아 좋은데요 연속 득점 다음 포지션까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셋포인트 상황에서 옆돌리기 포지션까지 잘 만들었습니다 아 서현민 선수가 그 비껴치기 형태의 더블 쿠션 굉장히 깔끔하게 잘 쳤네요 어두운 표정에 SK 렌터카 두 선수 네 깔끔하게 성공 예